뭐 하려기야? 엄마! 왜 이래요? 누워봐요. 네? 어머! 책도 이렇게 봐야 된다던데? 172페이지. 응, 여깄네. 페이지를 외웠어요? 나 공부 열심히 했다니까요. 봐요, 또 뭐가 있나. 아, 함께 장보기도 있던데. 진짜 여자들은 장보는 게 달달한가? 어, 완전 달달하죠. 막 남자들이 장바구니도 들어주고 뭐 먹을지 막 고민하는 거. 그럼 이따 장도 보러 가죠. 진짜요? 음, 신발 끈 묶어주기 이것도? 좋다. 그럼 이건요? 완전 좋다. 이건요? 이건 쉽네. 음, 빛감내라고 숙제하는 거 아니죠? 아니면? 본인이 더 즐기고 있는 거 같은데. 에이, 그럴 리가. 대표님. 우와. 녹화일 줄 몰라? 죄송합니다. 결혼하신 게 아직 적응이 안 되세요. 무슨 일이야? 도윤이 형이 옥상 정원에서 좀 뵙자고. 왜 안 들어오고? 모르겠습니다. 알았어. 알았어. 심지어.